자, 드디어 이 선수의 무대를 기다려주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2002년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 우승,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알렉세이 아구딘의 무대입니다. 알렉산드로 사피나의 루나 달이라는 주제의 노래로 환상적인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선수인데요. 네, 트리프도 아주 전부 좋습니다. 스킵을 통해서 스키겨 스케이팅 기술의 발달을 발전을 일으켜 줄 정도로 야구디 선수 했을 때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죠. 스키겨스는 스태프 리프셔, 2002 술트레이크 올림픽에서 롱프로그램에서 윈터라는 작품에서는 이러한 스태프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태프 리프셔, 2002 술과륵, 1999 술과 기초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스의 야구딘입니다. 아, 정말 남성적인 매력에 물씬 풍경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현대 슈퍼맷 지금 세 번째 참가인데요. 연기록에서 신형이 묻어나는 느낌, 노련미 표현력에서도 완벽했습니다. 그 물 흥이당한 자연스러운 연기와 동작, 남성미가 물씬 풍경이 연기였죠. 거기에 점프도 완벽했습니다. 정말 이런 대회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피규어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은 정말 큰 공부가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구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겨스케이팅 기술의 발전을 이룩했다 할 정도의 신형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한 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